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사 일정들을 모두 조정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72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대학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계약 연기와 졸업식 취소 등 각종 학사 일정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의 캠프스를 두고 있는 동서대는 현지에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2월 말 이후로 입국을 연기해 줄 것을 카톡을 통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돌아오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연락은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도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고. 학부와 대학원, 박사 과정 등 천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부산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부산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봉사활동과 학생교류, 교직원 해외연수 등의 행사는 취소하고 졸업식과 입학식은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앞두고 있던 지역 대학들은 이번 사태로 학사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아직 확진자 발견 없이 자가격리 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부산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없이 자가격리자가 어제보다 5명 늘어난 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지금까지 격리검사를 실시한 2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 환자와 접촉한 3명의 능동 감시 대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증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방문 뒤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1339나 관할보건소에 반드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이 입춘이죠. 입춘을 앞두고 행운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주는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핀다는 홍매화도 예년보다 빨리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춘을 앞두고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글귀. 입춘방을 받아든 시민들의 마음은 설렙니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집안 대문이나 기둥에 글귀를 붙이는 전통풍습 입춘방. 이번 입춘방 써주기 행사는 추사 김정희의 계보를 입고 있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안정환 선생이 직접 주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가정에 화목하고 1년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뜻에서 우리가 가운 서주기를 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의 대명사 홍매화 두 그루가 주변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만 올해는 겨울을 시샘하듯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기상청은 2월 한 달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다 3월 한두 차례 꽃샘취가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에어부산이 장자재와 하이커, 사니아 등 5개 중국 도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대신 중국 도선에서 빠진 항공기를 일본이나 동남아, 제주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1일까지 운항하기로 한 부산 4% 노선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운항하기로 하는 등 대체 노선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투입해 마스크 9만 개와 손소독제 4만 개를 보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필요한 물량을 계속 확보하면서 마스크는 오는 4일부터 손소독제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예방물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금정구 선동의 한 화폐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꺼졌습니다. 경찰은 영업을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한 사업을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주민 제한 사업을 연중 접수하지만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집중 수렴 기간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에 접수된 사안들은 2022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부산시 주민 제한 사업 홈페이지와 이메일들을 통해서 사업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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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